네. 이 겨에서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. 벌써 꺼내가지고 쌀을 어디 봐. 햇볕에서 보면 더 좋아. 눈이 있으면서. 눈은 있으면서 부드럽게 밥이 소화가 잘 되는 쌀로 되고 있습니다. 눈들이 붙어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더 하얗게 만들고 싶으면 조정할 수도 있고. 이건 겨가 나오고. 이거 더 하얗게 할 수 있고. 이거는 그냥 최대한 이쪽 사이트를 했고. 이보다는 더 노랗게 나오진 않고 기계가 저쪽으로 돌리면 약간은 하얗게 하는 걸 더 있지. 그러네. 또 먹어보네. 아주 전문가네. 나도 먹어봐. 그러니까 더러. 만약에 누가 보내다 하면 그냥 덜어보내지만. 골뱃살이 먹고 싶어. 찐 거. 그리고 쌀을. 그리고 쌀을.